보수있는 나중에 보고 보이백력이 엔심시황은 죽으니까 내비두고 핫쌍 일해라 핫쌍 너 장비 뭐있냐 너도 장갑 없지 장갑 끼고 시미터 됐다 이건 뭐야 신경쓰지마 이게 완료 됐다 야 우리 이제 슬슬 전쟁을 해야될거 같은데 어 이새끼 보소 야 너 88명이나 데리고 났냐 일로와봐 일로와라고 아까 전에 가만히 있는데 덤볐잖아 니들이 비병 돌격 보병 지켜라 군병들을 야 나 좀 잘 어울리냐 옷 갈아입었는데 보자 개 잘 어울리는데 마치 나와 한몸이 된듯하구만 하자 얘들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가드 치고 가드 치고 야야야야 라인 유지 야 라인 유지 야 라인 유지 야 벌써 다 죽었냐 기막이야 어 야 화차 빨리 나를 짐을 아 오케이 생각 huh 기본 아니야 천 된다 행동되자 들어완 사원 들어오고 상단장 너 들어오지말라 어차피 들어와봤자면 PCs으로 가야돼 먼 야시가루하고 먼 사무라이하고 극병도 데리고 거금병 대상 극 tenerigo 중장기병 넌 자살부대 중부병 중고병 자살부대 아니고 석동병 중기병 자살부대 경장기병 자살부대 오케이 100의계 다 들어오고 완료 야 니들 돈대는것도 안들고 있으면서 깝쳤냐 미친거 아니? 나 같으면 걔도 방찾겠다 왜 덤비냐 얘들? 그 다음 어느 나라 치지? 걔 머리 아픈데 일본? 일본군대 막 1200명이던데 칠려면 하루날 걸릴거같아 아니 필요없어 가자 이제 슬슬 또 전쟁을 시작을 해야되는데 뭐 뭐 얼마줄까? 5천원 5천원까지 길림들어가 응급으로 들어간다 방랑장 어 뭔가 당신의 허락만 있으면 위대함에 논해지겠다 허락하고 백실버종 음 주전방문해서 애들 팔고 버나 이새끼 계속 다르네 아 극혐 다주공 시장관성 상품상인한테 어? 상품상인이 왜 이런걸 다 들고있냐 니들 도대체 누구랑 뭘 거래한거야 아 나랑 거래했지 깜빡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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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실수할때나 일단은 이거 다 가져가 나 필요없으니까 다 가져가고 어 매티 헬라 야 못팔아 헐 기다려봐 말상인한테 팔아야겠는데 어 어 어 쿨석 어서와 됐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전쟁을 어디랑 해야될지를 고민을 해야될 때가 된거 같애 이제 더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는거 같고 우리의 권장함을 다른 나라에 알려서 흥겨 몽골은 한국이랑은 어차피 조선이랑은 지금 친구니까 상관없을거 같고 일본을 까버릴까 아 일본 까면 좀 빡셀거 같은데 좀 덜 빡션데 없냐 없겠지 어 얘네들 개 아니야 쟤네들 저거 하나밖에 없어 야 어차피 어차피 전쟁을 한다면 일본인가 난리 어차피 전쟁을 한다면 일본 같은데 일본 어디어디랑 싸우냐 지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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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왕조랑 친구고 조선이랑 전쟁중이다 홀아즘샤왕조하고 와 오랑 왜이렇게 친하냐 얘네들 잠깐만 대륙 본토 3 blond 내가 만약에 오를 건드리면 얘네들이 가만있을까 그냥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을 까는게 맞긴 맞는데 일본 일본 애들 지금 애들이 머리수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쟤들 쟤들 이거 무슨 DLC인가요? 환인의 머신기 환인의 머신기 잠깐만 가보자 얘 몇 명이나 구경이나 가보자 구경이 애들 유신교 신전을 발견했다 아무 무장도 없다 안에 값진 것들이 가득 있을 것 같다 놔두고 지나간다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기부한다 됐어 됐어 평판이나 쳐 다행히 다행히 얘들 몇 명이냐 얘들 되게 많다니까 천 천상백을 어떻게 이겨 천상백 못 이겨 부산성 천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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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소방 천상백 못댈거같은데 아냐아냐 괜찮아 야 우리애들 지금 어디도 업그레이드 우리애들 업그레이드 다 하고 가자 가더라구 중국 석궁저격 바이킹 광전상 경장기국 중국 화포수 극병은 권병 포트상급은 센츄리언은 뭐지 백상회 행수 백상회 행동대장이 뭔데 조선수고 화창 한국 남자 해 보자 형이 조선왕인가요 아니 나 조선 칠려다가 조선보다 그냥 요 위에 길잎 먹었어 지금 그리고 지금 오를 치려고 하고 있지 에헴 우선 건업에 가보자 에헴 주점을 방문해 봐 어쩜 괜찮은 애들 있나 보자 농민비, 포로중교, 종류식 없네 떠나 대회당으로 들어간다 야 니들 삿댈 준비는 다 됐겠지 대교도 있네 육손이하고 얘가 그럼 소교냐 되게 로리로리하게 만들어놨네 송골한테 나는 응기요 오해통치자다 당신이 이번 도너먼트를 빛내줬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진성결투 지상결투 각자 무기 쓰지 뭐 그분이 아레나의 오시 그곳에서 만나지 결투 시작 등실하 한대도 안맞았다 됐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은기라 은기다 허튼수작 하지말게 내가 요구한대로 행동하시지 덤벼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들어가 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라고 보병 군병을 지켜 야 우리 오오오 야 오랑 싸운다 우리 야 우리 오랑 전쟁이야 야 우리 오랑 전쟁이야 야야야야 나와봐 나와봐 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짜장새끼들 너들 때문에 맨날 해킹 싸가지 없는 새끼 맨날 이상한 전환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 배운게 코 따붙어 일루와 다 죽었습니다 일루와 야야야야 다 죽었다 너들 난 몰라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망나가기로 했다고 짜장이 못 먹어 다 사땡마야 앞으로 나 짜장면 안 먹어 나 앞으로 짜장면 안 먹나 그랬다 번병 이얍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다 죽어라 다 썰어버리겠다 이야아아아아아아ㅏ 빰 니들 다음엔 촉 그 다음 위 전부 다 삼국을 내가 통일해주지 에잇 에잇 야 덤벼 덤벼 일루와 일루와록 으흐 너 덤벼 너 덤비라고 너 누구야 일로와노 으! 획땅! 아! 아! 면말! 어! 니 미쳤어? 니 미쳤어 오! 쉐이크 보수 새X 내가 리드로움도 잡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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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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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잠잠잠잠잠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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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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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치보수 쏴가지고 이 새X 아 이 새X 아 나 이 새X 얘들아 아 힘내 다 잡았다 내가 다 잡았다 오케이 됐어 됐어 닥쳐 넌 프로일 뿐이다 이 새X 다 들어오 이 새X가 말을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벌었을까 응 제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이 오에게 야 일본 개쓰렉이다 내가 오한테 전쟁 선포하니까 일본도 같이 전쟁 선포 다 잡았다 야 공성장비 만들엉 호위엔 야 공성장비 만들엉 하이 하이 삼백 영화 삼백이 실제로 만들어진다 이제 감사합니다.